안녕하세요 엔플라인! 잠시의 펜션! 오랜만입니다 엔피아. 작년 동안 못 본 것 같은데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엔피아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올해 마무리를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엔플라인이 2023년의 마지막 하루인 12월 31일을 타워 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얻어서 저희가 행복한 새해를 보내요. 그럼 12월 31일에 만나요. 지금까지 엔플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엔플라인과 함께 행복한 새해를 보내요. 태안에서 엔플라인이 1가에서 cai regul wasn t 택 initially الق 리uck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